좋은 아침! 여기에다가 심으면 될까요? 꼬리가 벌써 델고기가 괜찮을까? 안 추울까? 이제 영하로 안 떨어지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아휴 수탉이 암탉 알자리를 찾아주느라 바쁘네 지금 병풍뒤에 한 마리 있어요 온대 알 찾아다녀야 돼 내가 만들어준 데를 안가고 말이야 없더 병풍뒤에서 지금 알을 낳았나 봐 나우면 들어가라 나우면 들어가라 아휴 정말 아휴 정말 어? 심상? 심상 어딨어? 심상이는 자다가도 내가 나오면 또 따라 나와 고양이와 닭을 세상에 야 우리 나가주자 황이 아주 모자 응? 자 나가자 자 잠깐만 비켜주자 수탉 아휴 rise 서쪽에서도 또 난리 네 아아 정말 얘는 주방에 들어오고 싶어 난리고 주방에서만 낳으려고 여기 들어가면 되지 다시 저기 들어가 그래 그래 복돈 거 들어가 다시 토요일날 이거 빨리 정리해서 제대로 닭장을 알자리를 예쁘게 잘 만들어줘야 되겠어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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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딘가에 델컵 밑에가 아득나놨을텐데 델컵 밑에서 소리가 많이 났는데 아휴 너들은 또 뭔데 복사라 정말 아아 아아 말랐네 아아 오늘도 멋진 날 안녕 아아 아아 아아